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삼성전자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삼성전자에 푹 빠져가지고 허구적거리고 있어요. 반도체는 더더욱 좋아합니다. 반도체. 저는 2차전지, 초전도체, 바이오 이런게 있는데 그런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반도체. 반도체 사랑. 저보다 큰사람은 없을거에요. 오직 반도체에 푹 빠져있어요. 좀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는대로 좋아하는거고 오르면 올라서 기뻐해서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이 좀 당분간은 변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변치 않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대가 점점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좋은 시대로 더 발전된 시대,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결국은 우리 일생활에 필요한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든 비시스템이든 그래. 반도체다. 메모리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에서 판가름 납니다. 미중 간의 갈등 보세요. 그 중앙의 핵심은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전쟁이에요. 오죽했으면 미국 애들이 반도체 기업들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인쇼링 하고 있어요. 삼성도 끌어오고 TSMC도 끌어오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다 끌어오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국 내에다 반도체 공장 지어라. 지어주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렇게 해서 꼬시는거야. 만약에 안오면 보복당하겠죠. 어차피 보복당할 법바에는 차라리 가서 그냥 공장 짓고 보조금 받는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는 보면 아시다시피 보조금 그런거 없어요. 세제 혜택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제 혜택 얼마나 줄지도 모르겠고 뭐 특별히 나은 점이 없습니다. 규제는 많아. 대한민국은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각종 무슨 이권단체들도 많고 여러가지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해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뭔가 각상을 해야 돼요.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은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걸 보면 우리 관료,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라라는 꿈나무들, 우리 후손들이 뭘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을 겁니까? 머리로 먹고 사는 민족인데 앞으로 참 큰일이네요.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설레발치고 있고 덕피우고 있는데 하여튼 반도체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오늘도 좀 빠지다가 다시 또 가죠. 원위치 갑니다.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개미들이 이틀간 삼성전자 주식을 막 팔아치웁니다. 보니까 한 9천억 정도 팔았어요. 9천억 팔고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승매수한 것과는 약간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인들은 뭐 판다고 정신없고, 산다고 정신없고, 개미들은 판다고 정신없고. 삼성은 전날과 동일하게 8만 1,300원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 출발을 했어요. 8만 5백원까지 내리더만은 결국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8만 1,300원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날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개미들의 차익실험 매물이 대거 출발됩니다. 우리 개미들도 이제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오르면 파는 거야. 옛날같이 뭐 그냥 장기투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뭐 단기투자, 중장기 하면서 지치고 힘드니까 차라리 팔고 나가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가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가세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차익실험 하십시오. 차익실험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 이틀간 보니까 개미들은 9,187억 5,300만원 많이도 매도했네요. 9,187억 정도를 순매도했다. 이날도 개미들은 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900억. 그래서 셀 삼성전자입니다. 셀. 셀 삼성. 무조건 파는 거야. 바이 삼성이 아니야. 개미들은. 근데 외국인들은 한 7,141억을 이틀 동안 샀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외국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왜 삼성을 살까요? 그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왜 삼성일까?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사겠죠.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다면 여러분 사겠어요? 더 좋은 게 있다면 당연히 그 기업을 사는데 그만큼 삼성이 좋으니까 외인들도 삼성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앞서서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3월 14일, 4월 2일에도 각각 1조 620억, 1조 한 18억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를 했죠. 추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기대감이 후퇴하고 중등발 리스크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내렸죠. 그때 다시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빠지면 사들이는 거야. 쭉 올라가면 팔고 하여튼 잘 하고 있어요. 흐름은 잘 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흐름을 맞춘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 개미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전날에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전날 대비했을 때 0.89% 내렸어요. 17만 8천원 마감을 했고 개미들은 전날 하이닉스 주식을 2,185억 정도 팔았는데 오늘은 655억 정도 승매수였답니다. 오늘은 좀 빠지니까 개미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이닉스가 17만원 지금 18만원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래요. 약간 좀 고점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이닉스는 더 이상 올라갈 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한 2배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건데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삼성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도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뚫어줘야 하는데 아직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횡보를 할 것 같아요. 17만원, 18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배당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야 돼요. 삼성의 배당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사주 관련된 이야기 소각이라는 게 있어요. 소각 불태우야 하는데 이 자사주 소각을 해준다면 삼성전자는 금방 갈 겁니다. 10만 전자 금방 돌파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어요. 지금 돈이 좀 부족할 겁니다. 지금 투자해야 할 돈들이 많아요. 지금 R&D 쪽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관련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R&D가 아니라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R&D가 아니고 인수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인수합병 그 이야기도 조만간 들리겠지만 인수합병도 제대로 된 기업만 산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퇴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